안녕하십니까 다구강사 폴리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회화 세 번째 시간으로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대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만나서 저는 기쁘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윤석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할 때는 저는 회사원입니다. 할 때는 저는 인도네시아를 조금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를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호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내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How나 생활부터 가방을 만날 것입니다. 다음 주죠. 가족은 몇 분입니까? 가족이죠. 몇 명입니까? 다섯 사람입니다. 가족은 몇 분입니까? 가족과 두 분입니까? 세 번, 세 번은 두 분입니다. 두 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preparing 나면 세 분이라는 거 두 분이 있습니다. 한답 introduce 하나dır 1대 그녀 이제 40연 Sharpen 부모님은 Rashid unit 오라고 주기 kunna 두 Qin ぜ님께 시아파 롤라키아이니? 시아파 롤라키이니? 이 자음은 누구입니까? 시아파 와닙다이니? 시아파 와닙다이니? 이사람은 지아나입니다 이니 이스드리사야 이니 이스드리사야 따님은 학교 학생입니까? Apakah 부들이 안다 무리드에서니? Apakah 부들이 안다 무리드에서니? 그 다음에 따님이 아주 귀엽군요 부들이 안다 루쭈만이 스칼리 부들이 안다 루쭈만이 스칼리 당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지냅니까? Bagaimana 그아단 그루와르가 사우더라 Bagaimana 그아단 그루와르가 사우더라 당신의 남편께서는 어떻습니까? Bagaimana 그아단 스와미 사우더라 Bagaimana 그아단 스와미 사우더라 제 남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니 그날깐 스와미 사야 이니 그날깐 스와미 사야 가 됩니다 제 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니 그날깐 라킬라키 사야 이니 그날깐 라킬라키 사야 이니 그날깐 라킬라키 사야 그아단